서운합니다 에스파 에스파 멋지게 컴백하자 망관보 나는 댓글이 있어 응 카리나, Do you like exercise? 이거 안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 맞아, 근데 너가 너무 웃겼어 이거 안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 예스, I like it 맞나 이게 에리상 사랑행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행자 사랑해요 다시 뭐 아닙니다 님, 님 아닙니다 피카츄 닌닌아, 닌닌아, 닌닌아 뭐 하는 거야 이거? 닌닌입니다 닌닌, 링링 인, 인 아니에요 닌닌, 저녁 뭐 먹었어요? 아니 근데 왜 닌닌이야? 몰라 한번만 더 말해줄게요 닌닌 아니에요 닌닌입니다 닌닌입니다 쟤미 있어, 몰라 몰라 익 익 익 익 이거 하면 닌닌 아 뭐야, 아니 근데 왜 익 익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닌닌이야 그냥 해 봤는데, 아니 니은이 반대로 돼 있지 그럼 기억 아니야?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익을 만들어 봐봐 윈터 야 너네 뭐하는거야 말들 왜 우리 놀려 우리 지금 콘서트 스포 하려고 모였는데 못하였어요 놀자 스포 다 했잖아요 그냥 으아우 하다 하잖아 일단 여기 갈라줘야 될 것 같아 여기 따로 저희 그냥 따로 할까요 라이브 이렇게 눈빵 눈빵 여러분 이제 자 여러분 이제 조금 하세요 이제 잘 시간입니다 네 벌써 8시 30분 47분 니니 아닙니다 니니 아닙니다 야 보여줘 니니 니니 아닙니다 니니 너무 좋은 냄새 난다 진짜 너무 소름이 언제 냄새 난다 왁 왁 왁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이들아 잘 지내나 잘 지내고 있니 아프진 않고 아프진 말고 아프지마 모두 식사 하셨나요 네 네 봤습니다 뭘 봐 식사 하셨나요 네 봤습니다 뭘 봐 네 한국인 먹었습니다 너 손이야 혹시 너 손이야 손 정신 상태 정상 아니네요 우리 정신 상태 정상 아니라고 정상순 정상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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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정상인데요 저희 정상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연습을 해서 그런가 약간 좀 기빨렸어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오랜 시간 오랜 시간 한 곳에 있는 거 맞아 뭔가 맞아 산소 부족 산소 부족 맞아 We need We need 창문 Because 여기 no 창문 예 창문이 없어 약간 일어나기 We need We need We need 멈춰있는 거야 몰라 우리 멈춰있어? 혹시 우리 멈춰있어? 버퍼링 걸렸어? 버퍼링 걸렸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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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걸렸나요? 아니라고 아니라고 야 화내지 마 암튼 우리 콘서트 얘기해야 된다고 콘서트 다 얘기 다 했어 궁금한 거라 먼저 물어볼까요? 다 말해줄게요 저녁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같은데 저녁 뭐 먹었는지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 당시에는 겨울이 버블을 구독하지 않았군요 잡았다 잡았다 여러분 잡았어 내가 잘 걸렸다 잡았어 저희는요 뭐지 떡꼬치랑 순대 순대랑 떡볶이랑 주먹밥 간자튀김 뿌링클 호떡 뭐 나왔어요 자 이제 다시 콘서트 스포으로 돌아가볼게요 근데 진짜 스포 할 게 없어 진짜요 근데 다 했어? 다 했어요 우리 더 많은 미공개 곡 많이 아니면 그냥 지금 다 들려줄까요? 그냥 보여줄까요? 그냥 보여줄까요? 그럼 안무 진짜 다 다른 거 다 다른 거? 잠시만 기다려 봐 잠깐만 나도 잠깐만 나도 어? 잠깐만 왜 머리가 하얗지? 나도 나도 잠깐만 잠깐만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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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같이 하는 거 아니야? 그래야 시선이 괜찮은 거 아니야? 그래야 시선이 괜찮은 거지 하나 둘 셋 뭐 한 거야? 뭐 한 거야? 못 봤어 뭐 했어? 한 번 더 한 번 더 어때? 한 번 더? 다른 거? 어 나 완전 생각났어 잠깐만 너무 잠깐만 좋은데 이거 뭐가 있지? 나쁘지 꾸고 연습하러 가야 될 거 같은데 아 오케이 오 오 네 아니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어 어 포근 넓어 넓어? 넓어 오늘 중에서 그냥 우리 연습한 거 중 아무거나 지스 골라 오케이 유가렛 오늘 연습 다 했잖아 예 우리 다해서 근데 그 좀 센 노래 들은 안 했잖아 오 오 오 오 약간 좀 더 큐티 뽀짝한 거 좀 더 많이 했고 응 유가르? 응 너는? 나 지금 머리 너무 그럼 금방 한 거 해. 오케이 나 한 번 더 할게 그럼. 오케이 하나 둘 셋 저거 몰라? 모르겠어. 와 닝닝이 눈치챘나? I think it's 반 반 맨 우리는 그리는 거고 망했다. 망했다. 망했다 망했다. 망했다. 해버렸다.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. 망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스포 할게 진짜로 없어. 네 우리 뭐 약간 잘못해서 벌 세워놓은 애들 같아 다 그래요 여러분. 이거 나 진짜 못해 진짜? 이렇게?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런 나라 그대여 이런 나라 그대여 이런 나라 그대여 이런 나라 그대여 지금적인 전쟁 속에 두 발로 버텨 저게 후 블랙맘바 뭐하는거야? 뭐하는거야? 뭐야 이거? 기분 빠지게 하는 오 마이 마이 sorry I'm so sorry 뭐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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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런 나라 그대여 죄송해요 그 말로 버텨 저게 블랙맘바 여러분이 이해해줘요 멤버들이 오늘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많이 힘들어 보이시죠? 여러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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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 더 라이브 못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끝날까요? 아니 저희가 약간 좀 이상해 어? 뭐라고? 어? 이거 좀 이상해 이거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? 여기서 끄면 아 맞아 너무 약간 그건 맞아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 둘 다 나가 있어 댓글을 읽어보자 자 뭐가 궁금하냐면 저희가 관심이 안 한지 좀 돼서 지금 아마 역대 가장 엉망진 엉망진창인 라이브일 것이야 뭔가 벌써 9시라고요 근데 저희가 카리나 저희가 지금 연습을 하다가 옹걸어서 맞아요 오래 하지는 못해요 네 왜냐면 연습을 사실 정말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몇일이지? 오늘? 9일 남았어 9일 남았어 9일 남았어 9일 남았으니까 9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4분 동안 작별 인사를 하자 한 명씩 1분 동안 하면 되겠다 그래 리본 고 어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해요 아니 우리 작품에서 너무 웃겨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생기시고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야 7분 야 7분 할 테니까 조용히해 이어서 이어서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25일에 22일에 고 주세요 감사합니다 3 네 다음 카리나 저희 콘서트 연습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와서 진짜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진짜 밥 잘 챙겨먹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많이 뛰어놀 것 같으니까 편한 신발 신고 그렇지만 옆사람 앞뒤사람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예 예 예의 네 끝이에요? 예 기대할게요 기대 안녕하세요 잘 끝났어요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콘서트에서 많이 하셨구요 진짜 좋은 노래들 많이 들려줄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구요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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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화려한 무대를 보여줄 거니까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고 오셔야 되고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방방 뛰어놀고 네 그래요 그리고 어 저희 음 열심히 할 테니까 당장 기다려주세요 뭐하냐고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저희 한 시간에 라디오랜 뭐죠 이거? 라방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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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콘서트가 9일 남았잖아 어떡해 그러니까 많이 많이 네 네 많이 많이 긴장 많이 손이 너무 작아 많이 많이 네 기대 많이 해주시구요 밥도 잘 먹고 네 아 뭐 건강한거 많이 챙겨 먹고 그리고 네 그렇게 삽시다 우리 건강하게 살아나요 화이팅 거의 아주 좋은가 없다 얘네들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라이브를 조용히 좀 해봐봐 조용히 좀 해봐봐 조용히 좀 해봐봐 이렇게 라이브를 종료 해보겠습니다 저희 25, 26일 잠실 실내체육과에서 콘서트 많이 기대해주시고 마이들이랑 좋은 시간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저는 연습하러 갈게요 빠이 빠이 뭐야 뭐야